음악 특별히 아주 영광스럽게도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좋은 무대, 멋진 무대를 서울시장님께서 다 선사를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한가위 명절 대축제 기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이 동안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저 뒤쪽까지 옆에 많이 오셨는데 손 한번 흔들어 봐주세요. 명절 잘 쉬고 계시죠? 잘 다녀오셨어요?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인사하기 바쁩니다. 사회자가 전국에서 다 오시다 보니까 지금 순서마다 인사드린다고 정신이 없습니다. 벌써 나오셨어요? 자,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곤덕진 가스님의 무대입니다. 먼 훗날 청현부입니다. 한가위 명절 대축제 기간에 못보고 가더라도 옛적의 매일 짐 말고 하루도 웃음 보라 그러지 사랑이란 그런 걸 생각이 안 나 내 귀에 있는 가 사랑이란 그런 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